어 뭐 전 사장님 그 다음 어디로 가십니까 으 으 자 이건 무슨 소리나 할 것 같아요 좀 샘이랑 같이 해볼까 호가 내는 내가 이 소리 호가 내는 내가 이 소리 아 내 이름을 불러 줘 으 5 5 5 아 어 그렇지 5 아 어 여기선 오가 됐어 그럼 얘는 글자의 모니까 비니까 비가 내 소리 그 다음 이가 내는 세가의 소리 이 에 어 니가 19호 에서 전부 다 이가 무슨 19호 에서 배우는거 이런거 배웠어 이런거 이거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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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쇄요 b 에 s s 요것만 있으면 s 인데 y 가 뭐해 짧은 막대기지 이렇게 있으면 이건 o o지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요요가 되지 짧은 막대기 y 가 짧은 막대기를 낼 수가 있어요 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으 으 으 으 으 으 뭐가 될까요 으 으 으 으 으 뭐뭐 될까 으 장소Ser 같이 해보자 첫글자는 이름이 니 까 내는 소리는 그 그다음 두번째 글자 1위 꺼 낼 소리는 으 으 으 뭐 1 어 그니까 너 끝났다니까 이번 딸거. 그래서 어 복습하면 된다고. 자 E가 계속 뭐가 되고 있지? E가 되고 있지 계속해서. 그럼 여과의 소리가? 블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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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SS는 뭐가 되지? SS. 그니까 합치니까 뭐가 돼요? BLESS. 알겠습니까? 그리고 이건 BLESS 된거에요. BLESS. 오케이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될까? 전 앞에 있는 굴자 이름이 Z. Z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Z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 Z. G가 아니고 E 해봐. E. E한 상태에서 E 한 상태에서 Z. Z. 그래서 Z가 내는 소리는 Z. E가 계속 뭐 되고 있어? A. T는 T. A가 내는데 내가 이 소리는 뭔데? 아 E. R. 어 중에서 여기서 힘 빠졌어. 좀 더 합치면 zeta. zeta. 알겠습니까? 오케이 이건 뭐가 될까? 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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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fast. 뭐라구요? f는 e는 원래 e, e, e인데 여기서 대표 소리 s는 s, t는 합쳐서 fast. 알겠습니까? 오케이 잘했어요. 현준이 너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은데 오케이. 조회 fail.